5초만 시켰습니다 3, 4 안녕하세요. 아브라우스입니다. 립서비스입니다 저는 A. 애나, B. 비퍼, C. 코라입니다 저 방금 들으신 곡은,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곡으로 노래를 만든 냠냠냠이라는 곡이었어요 저희 데뷔곡이었고요 저희는 2월달에 데뷔해서 지금 7개월 됐나요? 7개월 된 아주 신생아 신인 걸그룹 립서비스라고 말하자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 곡은요, 이번 8월에 저희가 2집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, 무슨 곡이죠? 제목이 돈이 비싸 돈이 비싸다는 말인데요 물질만능주의 요즘 다 비싸지 않습니까? 어, 물이 너무 비싸요. 단몰래도 비싸고요 영화몰래도 비싸고요 그렇죠, 모든 다 비싸서 그걸 저희 립서비스만의 스타일로 약간 힙합? 힙합? 약간 힙합이 아니라 힙합 그냥 힙합 스타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, 그러면은 준비하나? 준비했자!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